신하씨 어디가 좋았어요? 예전 기억은 잘 안나지만 아마도 미모겠죠 난 이렇게 예쁜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정말 반았건 내 곁에 있어 준거죠 아무도 없는 원래 혼자였던 내 곁을 항상 지켜줬어요 안 무서워? 내가 만나 줄까봐 걱정하지 마요 내가 먼저 살릴 테니까 내가 무서운 거야 다시 밤이 없어 아픈 건 당신이잖아 근데 왜 내가 아프지? 이렇게 가까우면 어떻게 괜찮나? 빨리 날아갑시다 대원해 좋아해요 싫으면 지금 말해요 나 진짜 당신 없으면 불안해 나도 두렵고 무서우니까 나 진짜 삼총 나 진짜 삼총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